바로 들어가 아 얘를 일로 들여와야 돼 찍어야 되는데 살짝 옆으로 봐서 파인드 아 아 나 스택 없구나 아 그런데 언제 날라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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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순정 너무 좋고 오오오 아 그렇군요 현재 그냥 오른쪽에서 맞으면서 때리고 있습니다 아 나 생각해보니까 광무 조정 안해서 법 뒤로 집어넣고 광무를 안해놨네 광무가 없네 광무가 없네 오 너무 잘 갔잖아 이거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 깨는 판인가 캐릭터가 좋지 캐릭터 하나만 봐보죠 아 다 빨리 빠졌다 다시 들어봐 어 너무 많이 깠어 잘 됐어 야 이거 깨는 각이 나온건가 드디어 나이길 이제 끝난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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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전으로 뻔했네 흐흫 괜찮아 괜찮아 도어 날라갔다 해서에 일단오태 일단오태 잡지않다 잡지오태 어이구 어땠까 아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빠지겠는데 자, 살아났죠? 잡지쇼트 아, 물약풍이 걸렸어 어 아, 죽었다 또 사라졌다, 타임 15천만 있다, 사람 맞게 온다 리레에 딱 터뜨리고 딜 넣고 돼지면 될 것 같아 터뜨린 스킬이 얼마나 없잖아 아, 바인드까지 딱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치맛은 사라졌어 도전 동그라뜨들 아 이게 닫은거.. 닫은거에요 쪼프해 점프 보인드 아 죽었다 아이씨 깨는 각이구나 200칸 하나 남았네 천천히 살아날까요? 닫은거 다 날라갔는데 원기호까지 기다리면 깰것 같은데 왔다 깨는 각 나왔다 무지만 내는데 원기호까지 버텨 어차피 스킬은 다 날라갔다 슬퍼 이 아 이 아 이 이 이 이 이 잡자 잠시만요 아우 잠깐만 위험하다 막드다 되나? 야씨 미치겠네 아 나 스택 다 날라간데 야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 이번에 너무 허무하게 날라가가지고 공방 걸어나봐 아 이번에 다 까야 끝나면 또 흠흠 못 쓸 여유 없을 것 같은데 아 또 공방 걸어놨어 나이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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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어 준캐를 깨고 말았군 뭐 나온거 없나 조각도 못먹었는데 까비 좋았습니다 아 마지막 가격이나 한번 볼까 혼자 깬 보람이 있는 것인가 6개에다가 6개에다가 등길 4천만원 아 쏘쏘하네 한 1억 되겠구만 오케이 2 5 5 8 8 10 11 12 12 아멘